오늘 우리가 리뷰한 아이템은 바로! 바로 사퀴라며! 뭐하는거야? 폭염으로 인해 급격히 텐션이 낮아졌다는 주의보가 왔죠? 띠띠 텐션 주의보 띠띠 텐션 주의보 띠띠 텐션 주의보 그 기념으로 정들었다는 뿅망치 고별전이죠? 오 잠깐만요! 이거 들으려고 싶어요 어 들었죠? 폭염 폭염 이해해주세요 자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PD님? 아이돌 그룹 소송 같은 게 있습니다 아 끝났네 이거는 솔직히 제가 저희 웬만한 별그룹 이름을 제가 다 알고 있고 인물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지금 보시는 하트 하트 핫핏 아 언제적 핫핏이야 2시에 하세요 오후 2시에 아 3시 반이네 가시죠! 블랙핑크! 블랙핑크 팬클럽 이름이 뭔지 알아요? 블랙팬서 부컨러 모여보라! 괜찮죠? 공격하세요 JK! 방탄소련단! 아! 다른 날 아! 맞죠? 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해왔고 아 제가 보이그룹을 잘 몰라가지고 아 보이고 있나요? 저게 보이죠 하하하하 제이킹 형이 나만 봄! 바른나 아 이거 너무 아픈데? 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급하니까 어떻게 하지 않아? 아! 아! 제이킹 형이! 아 쏙바라 손 여기 얹자 뿜! 1, 1, 3 뿜! 모모랜드! 아 모모랜드 모모랜드! 뿜뿜! 러드 베이벳! 러드 베이벳! 러드 베이벳! 러드 베이벳! 다른 날 아 나 레이벳! 아 나 레이벳! 너무 좋다! 아이린 개 좋아하는데! 아 근데 확실히 느낀 게 걸그룹 진짜 강하다 강대창! 강대창! 강단찬렬? 어느 회사죠? 인피닉스 소속사 아직 데뷔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그룹의 순서 알려드릴까요? 네네 100년만에 한 사람밖에 없는 완벽한 아이 아 이거 모르면 댓글 겁나 달릴 것 같은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인가요? 모를 것 같아요 무시해요? 앞에 두 글자만 알려주면 안 돼요? 골든 아! 정답! 골든 차일! 아니죠! 왜요? 오타예요? 왜 이리로 와요? 저 어이가 없네? 저 딱으로 만들어! 엑소 아! 아! 깜짝이야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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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사랑합니다 수부탕 수부탕? 소방차는 아니겠다고 시발탄? 수부, 수부트 사바탱, 소통, 소보레 슈프림 블루드 트라이앵글 숫자예요 정답! 세븐틴 다른 날 맞아 왜냐면 세븐틴은 17명이 아니야 13명이 있어 거기에 멤버가 근데 왜 세븐틴이에요? 13명의 멤버가 3개의 유닛으로 1개의 품이 된다 숫자가 이제 17이잖아요 똑똑하다 범! 볼 빨간 사춘기 아 범! 트와이스! 와 넌 역시 아리따운 걸그룹이 되게 강하다 역시 악합니까? 범! 악동 유지? 악동 유지? 근데 어떻게 저게 악동 유지?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이게 잠깐 머리를 아니 분명히 머리를 맞았는데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아이오아이 나는 형님에서 봤는데 최유정 할 것 같아 구구단은 아닌데 아 범 악히미키 오퀴미키 고생했다 정답! 유퀴미키 이퀴미키 이건 왜 한 거야? 일퀴미키 원퀴미키 왜 자꾸 이걸 하는 거예요? 아 제이케이 위키미키 위 아 골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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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급을 놓치다니 스티리드럽다 아! JK! 우주소녀! 아이씨 잠깐만요 이거 이응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응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텔라 벙님에게는 감화성이 없다고요 왜? 남자다 얼굴 첨자가 있어 얼굴 첨자가 누구 있어? 범? 이런 18세 크리타스에 아! 정답! 아스트로! 대단하다 여성 팬분들이 좋아하는 보이그룹은 제가 거의 점령했거든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룹에 관심이 있고 나는 남이 좋아하는 그룹 정답! JK! 101! 범! 하이라이트! 아... 이거 나도 알았다 그랬네 정답을 아는데 범 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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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있죠 자 갑시다 범! 아! JK! 범! 범! JK! 아이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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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아이오아이! 아니 이거를 지금 해야죠 아이오아이! 범을 쳤다고 범 먹으라 진짜 똑같은 범에서 있어요 범! 에이스 오브 엔젤 아니다 JK! AOA! 네 네 어떻게 에이스 오브 엔젤하고 AOA에 들릴 수가 있냐 아아 아 지금 옆으로 가세요 지금 제가 완벽하게 이기고 있네요 지금 제가 완벽하게 이기고 있네요 가석방? 어디 회사예요? 세븐 JK! 가시네븐! 내가 이걸 잡으러 가는데 가시 생각이 안 나서 손이 여기까지 가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고개를 못 들고 한참을 이루고 있었네 자 마지막이에요 네 붐! 비투비! 홈 투 비트! 남자아이돌 관심 많아요! 자 몇 팀이죠? 저 11팀 구라를 쳐요? 7팀 12팀 진짜? 네 진짜 12개 맞췄네 여러분 제가 아이돌 모른다고 너무 속습하지 마시고요 혹시 여기 없었던 아이돌 팬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응 좋음에 2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팀 브라더스에 출연하고 싶다 하시는 아이돌분들이 정말 혹시 계실 수도 있잖아요 진짜 혹시 너무 할 게 없다 정말 휴가 때 할 게 없다 진짜 너무 할 게 없어 연락주세요 그 정도로 할 게 없는데 자 한 대 때리고 시원해 끊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적혀 얼굴입니다 친척구 조이 들어와 아 조이 진짜 지금 아 조이 조이